안녕하세요, 본태인입니다. 배꼬도 해줘. 안녕하세요, 강배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모, 스베예요, 카베예요? 나 둘 다 있어. 그래도 누나라고 해주면 안 될까? 한 12살 이상 사이 나면 이모라고 불러도 괜찮은데 저 지금 12살 이상은 아니니까. 저는 12살 이상이잖아요. 12살이잖아. 그래서 이모 언제 초대해 주실 거예요? 어, 뽀이모, 저 이거 그거 안 되는데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자, 여러분. 제가 13일날 벨트그라운드랑 프로야구랑 같이 하는 이벤트전을 같이 경기를 했었는데 공방을 서울 가서 찍고 왔어, 찍고 왔는데 아직 편집중이라서 그 영상은 20일 이후에 뜰 것 같고 오늘 그 전에 선수들이랑 같이 12명 선수를 나랑 미라클님이랑 블랙워크님이랑 프로게이머 한시아 선수랑 해가지고 그 내 팀으로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29일날 킬내기를 할 건데 어, 이제 그 전까지 우리 팀 단합을 위해서 그동안 몇 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몇 번 모여서 같이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같이 킬내기 해야되는 선수들이 그 블랙워크 카포게이머 한시아 이거 맞냐? 아, 미라클린 눈물은? 하하하하하하 준비되면 디코 들어오면 돼. 안녕하세요. 하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모, 스베예요? 카베예요? 이모, 스베예요? 카베예요? 이모, 스베예요? 카베예요? 난 둘 다 있어. 아무거나 뭐 할까? 카베로 하시죠. 오케이, 카드 확인. 그 혹시 막 인사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안 할 거지? 인사 한 번 해줘. 해줘, 해줘. 해줘, 그럼 한 명씩. 안녕하세요. 곤테인입니다. 하하하하 그 베코도 해줘. 안녕하세요, 강베코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하하하 아니, 어떻게 인사를 해야될지 모르겠네, 이거? 나도 그렇게 해, 똑같이.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, 곤테입니다. 시청자 이게 941명이에요, 지금? 응. 오, 이거 역대급 아닙니까, 이 정도면? 아니거든,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나 원래 100, 원래 100, 원래 차별씨 보거든. 하하하하 이모가 인지도가 높으셔. 그, 근데 둘이서 이모라고 하는 게 좀 여색하지 않은 게 둘 다 나랑 12살, 11살 차 이렇게 나가지고. 어. 그래도 누나라고 해주면 안 될까? 한 12살 이상 차이나면 이모라고 불러도겠는데 도대체 12살 이상은 아니니까. 저랑 12살 이상이잖아요. 12살이잖아. 12살이면, 오케이, 누나로 불러. 야, 너는, 너는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, 말을? 이모가? 이모가 더 예의있죠, 누나보다. 민호 선배한테 형이라 부르잖아. 아, 그럼 민호 형이 형이라 하나 해서 부르는 거고. 누나도 지금 누나를 부르려고 하잖아. 맞네요, 말 잘한다. 아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누나로 해야지. 그래서 이모 언제 초대해 주실 거예요? 어, 뽀이모, 저 이거 그거 안 되는데. 하아, 뭐야 우리 전 살치에도 미션 걸렸다. 뭐예요? 근데 어차피 이거 치킨 먹을 수 있냐 우리? 1지, 1지. 아니야, 나 못 할 거 같아. 리액션 하나만 할게. 놀라지 말고 봐. 왜? 으으... 아... 아 잦어... 으으으... 아... 안녕하세요 하이... 영원님 말 편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원님 근데 왜 이렇게 착한척해? 기분 안좋게 하하하하 여보세요? 어어어... 백호야 아하하하 원래 둘이 안치않아 어헉 아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짜 싫어 아니 맞아 영화 선수 소개를 안 했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예 저 어 저 야구 선수입니다 끝? 진짜 재미없다 와 넌 뭐라고 했냐 내가 KTG 강백톤이다 이거 못해? KTG 안 했잖아 너 셋 다 되게 유명하다 다들 어떻게 알았냐 저보다는 이제 혜인이랑 염아 형이 유명하다 혜인이랑 도코가 다들 난리났어 어떻게 하는 사이에 다 그런 방법이 있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속이자 다 방법이 있어요 한 팀은 단팀 네 명 왜 다 글로 가는데 1번 가자니까 누가 일로 왔어 저 지금 가고 있어요 1번 아 누군데요 다 왔어요 2번 따라오다가 2번이 누군데요 모르겠어 아니지 이번 너잖아 아 나네 아이씨 치 오 와 보인다 이따 바퀴 야 그렇게 급하게 쓰면 어떡해 확실히 잡으실 때 쏴야지 아 영하형 아 아 이거 누가 쏜다 나 맞아? 아 백호가 쏜거 아니야? 저 아니에요 누가 쐈는데 아 너 같은데? 없어 아 있다 여기 있다 쐈는데 redirect alguma 아 나쁜 Вот 제빙 나오 맞지 아 이 물어보니까 자꾸 웃잖아 오케이 오케이 누나 누나 어 다필다 다필다 킬 제발 살려줘 뭐야 얘 뭐냐 여기 맞네 왼쪽으로 하나 빠지고 야 오른쪽 자전거 하나 더 있었어요 백코야 오른쪽 바로 오른쪽 백코야 나한테 와볼래? 얘 반면 정리하자 얘 먼저 쫙쫙 끼면 그리필듯이 저기 재정리하면 친구가 올거야 어디였어? 친구 차우치 우리 있던 데 있다 1번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헉 온다 앞에 나뭇가지 붙었다 너가 잡을래? 돌에 내가 걔 찍어줄게 내 앞에 내 앞에 나무 끼고 있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 죽겠다 나이스 아 이 정도면 거의 먹여주는 게 아니고 거의 입에 넣어줬지 누나 죄송한데 누나 죄송한데 내가 가슴이 없네 가빠가 없네 가슴이 없다고? 하하하하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1조끼 있어 여기 와서 먹어 아 진짜요? 응 제가 한번 가볼게요 2개 안 먹어? 태인이가 투수잖아 그치? 그쵸 맞아요 태인이 타자인데? 아니야 내가 오늘 검색해봤어 오오 짜비 근데 영화 선수는 몰라 아 저는 심판이에요 심판 하하하하 하하하하 심판이었어 박치는 사람 있잖아요 뭐야 깜짝이야 뭐 놀래라 막 방 게잘쌌다 어? 아! 또 있다! 어? 걸폰님의 방송이 별빌 랭킹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등급됐어요. 그니까 다 웃어가지고. 가슴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 웃어가지고. 아. 제가요? 아 백코요. 아 저 아니에요. 아 저 백코 진짜. 아니 쟤 그 쫓기가 없다고요. 그니까 쫓기가 없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. 전살치, 전살치시 7600개. 파이널 한번 갈까요? 이거 내 홈그라운드인데. 홈그라운드 여기. 아 진짜? 제가 홈그라운드거든요. 대구. 아 대구 보다 잠시대에 잘 얹어가지고. 아 한팀 한팀. 아 위에 뭐야 땡긴다. 또 뿌린데? 없는데? 아무도 없다. 야 역시 나이 못어. 생각보다 아프리카랑 유튜브를, 아프리카를 많이 봤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. 아 맞아 저 트위치 안봐요. 유튜브도 조금 보지. 유튜브는 많이 보죠. 유튜브랑 아프리카를 많이 본다고 들었어. 사람들 누구 거 보는지 물어본다. 근데 걸프님 거 보죠. 정해진 대답은? 나도. 거짓말하지마. 진짜. 나는 블랙워크 팀이잖아. 누가 방송을 하나만 봐. 그럴 거면 아프리카 해보냐 TV본이. 근데 그때 영화 선수가 그때 워크에 진짜 엄청 팬이라고. 아 뭐야 얘. 왜 있어? 아 빅수. 죽여. 보실거야. 재살치 가능한거. 맞아 근데. 아 저. 고판이라 좀. 마음에. 양심이. 양심이 걸리긴 하네. 양심이 생기면 안되지. 고판이라. 근데 저 방금 채팅 켜놨는데. 그. 채팅 중에. 제가 나무 위키에 가슴 논란이 되어 있다는데. 그거 어떻게 된거죠? 아. 네. 아 설마. 그런거 등록하지 마세요. 그럼 뭐 좀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. 제가 또. KBO 이슈 메이커 거든요. 이거 진짜. 이슈 되는거 아냐? 약간 좀 부풀어져가지고. 아 제발. 걸퍼 선수에게 막 이렇게. 아니 근데.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거 오빠 얘기 안해요? 어? 아 얘기하지. 오빠 얘기 안해요? 아 이거 지금 장난치는거야 전부다. 표정. 표정 궁금하다. 어떤 표정일지. 아니 제가. 그. 올림픽에서. 껌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구요. 어디 껌이지. 어디 껌이였는데. 야야 말하지마. 너 껌의 사이한테 고소 다녀. 아 그러. 아. 아 내가. 형 고소라니. 그랬더니. 아 미안해 미안해. 말이 좀 심하다. 아 미안하다 친구야. 아 친구 아니야. 감사합니다. 너무 반말하니까 친구인줄 알았잖아. 내가 언제 반말했어 지금. 계속 존칭하고 있네. 어 언제 반말했어가 반말 아니야. 미안해. 어. 근데 이거. 근데 그거. 얼. 7600개. 7600개. 뭐 몇 개요? 7600개. 나이스. 7600개요? 어 76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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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번에 먹자 이번에 먹고 우리 편하게 게임하자. 7600개 혹시 저 떨어지는 거 있나요? 아 진짜. 구질구질 하나 진짜. 아 죄송합니다. 남도 많이 받으면서 아 참. 죄송합니다. 발소리. 이거 사람 맞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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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네. 거짓네. 보신가봐? 보신가? 근데 노란핀에는 사람이 있었어. 저거 잡으러 가자. 1번 잡으러 가자. 1번 사람이야. 오더 수행이 너무 느려. 빨리 쫓아가자. 그니까. 아니 팀장님이 들어오면 빨리 빨리. 그니까. 여기 가자고 다섯 번 얘기했어. 난 딴 팀인데 왜 내가 제일 빠르냐고. 그니까. 아 내가 더 빨라. 아 형은 도킹 했잖아. 나 진지 피고 있었어. 내가 좀 발이 느려. 하지만 굿 중에 가는 스타일. 아 이거 사람이래. 굿 중에 집중해. 여..여기 여기도 있는데? 뭐야 봇이야? 주로만 가. 집. 집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. 아까 집에 사람 한 명 있었거든? 땅 빡세. 1600개를 바꿔봐. 아 백포야 왼쪽에. 백포야 왼쪽에 사람 있어. 어디? 이거 죽은 거 아냐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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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도 안 돼. 염만 안 보여? 나도 같이 도르자. 뭐야? 야 뒤 이거 사람이냐? 사람 같은데 이거는? 좋은 소리. 핀에 있어. 진짜 미안한데. 나 미안한데. 응.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날 죽어. 못뜨. 헉. 나 있다. 기절이네 근데. 근데 왜 나만 죽여? 너가 앞에 있었나봐. 여기 뭐 일단. 핀에. 여기 있다 핀에. 1번 핀? 이거 사람인거 같은데 쟤네. 나 업어줘. 백포 나 업어줘. 어떻게 업어여? 더블클릭. F2번. 가자. 들어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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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또 전직이 메딕이거든요. 총 빼고. 총 빼고. 뛰자. 갈 길이 걸려. 누나 좀 묵직하시네요. 나 좀 무겁지? 네. 좀 묵직하세요. 근데 갈 길이 좀 머네요? 좀 많이 멀지. 저 핸스트로 올라올거 같아가지고. 아니 초들고 쟤를 잡으면서 같이 가도 되고. 여기서 버리고 뛰면 안되지. 안돼 안돼. 나 데려가. 제가 아까 웨이터 하차하고 왔는데 지금 또 힘든거 같아요. 아하하하하하. 저기서는 밖에 있는거 같은데? 왜 다 죽냐. 아 나 강백코 쏘다가 쟤한테 죽었네. 아하하하. 팀키드인데? 당연하지. 너가 날 쏘고 있었는데. 아 미안. 그니까 왜. 왜 형한테 또 덤볐을까. 어 나 근데 나 이거. 뭐야. 야야야 변수인데? 어 야야야 깜짝이야. 어. 백갈치 백갈치.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. 다음판에 저는 다시. 다음판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. 방금은 약간 손 푸는 손 푸는거? 어떻게 모인거냐구요? 그냥 잘 아는 동생들이에요. 야구선수 수류탄이다 이 자식아. 보여줘. 나와있어요. 와 진짜 야구선 다르다. 이거 안에 켰다. 나도 있어. 아하하하하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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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. 이렇게 Messenger novo 트레이트 하ody는 아닌 것 같고요 lust dedim. 그리고 안전합니다, 진짜.